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0월 7일 날 토요일 맞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있는 토요일 날 이 해의 도호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실방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무척이 이렇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공평호 tv가 한 66만 구독자를 갖고 있고 대개 68만까지 이렇게 육박하다가 지난 한 1년 사이에 28일마다 1200명 정도로 구독자 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갔던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2016년과 2022년 선거 상호 대조 이런 콘텐츠는 클릭을 한 사람이 7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이렇게 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은 그런 회사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방임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자신들의 안위뿐만 아니고 자식들의 앞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들은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거의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독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제 권력의 색깔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이런 종류의 방송을 저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나온 그런 단신 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쳤겠지만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뭐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무슨 좋은 해법이 나오거나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지만 그의 선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사회에 이미 진입을 한 거죠. 후기 조선사회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지 지금 시간이 6년째 6년을 넘어선 시점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들은 소수고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냉정하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민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더라도 가장이 무능하고 안일하게 되면 식솔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무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을 못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일관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은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같은 그런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전산 기기들에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터넷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해 왔는데 국정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덜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관위 측이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은폐를 해 왔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나하나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퍼절로 따지게 되면 이제 뭐 거의 완전함에 가까울 정도로 범인만 못 잡았지 범인만 못 잡았지 범인도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것이 의지만 있으면 검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도달해 있는 거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흔히 이제 아시겠지만 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제가 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 앞날을 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빠져나가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아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죄라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그걸 숨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에는 저는 성품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집요하게 그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가장 요주의 유튜브 채널일 겁니다. 그러니까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죠. 아마 뭐 제가 좀 이제 과격하고 그랬으면 감방에 집어넣으려고 벨수를 다 썼을 겁니다.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는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 총선만 부정선거를 의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제야 전문가께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여기까지 다섯 번의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공직선거입니다. 주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게 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진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두 번의 공직선거도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러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숫자가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된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란죄나 적대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한 것을 수사당국이 여러분들 발각해낸 것이 아니고 민간인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총정리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2월 30일까지 총정리한 것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이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사한 것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권이 윤석열 정부와의 처음에 치료졌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1년에 예산을 한 9천억 정도 지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7번 그동안 발생해왔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7번 발생한 겁니다. 그 선거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연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국한될 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숨겨진 비밀 죄상을 세상에 다 드러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유표죄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걸 전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훔쳤기 때문에. 표를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읽더라도 그걸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난 여름들 9개월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변명을 할 수가 있으면 본인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 신문사를 여러분들 설득해가지고 광고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기사를 실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 상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이렇게 손짓하고 하지만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도 본질을 이렇게 곁들여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사회로 여러분들 거의 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딱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비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법관들은 완전히 하수인처럼 여러분들 4.15 총선을 다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의 필적할 정도의 여러분들을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사들입니다. 언론사회 여러분들 기자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본인들이 후기 조선사회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고 신민 신하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참 분노라 보기보다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여러분들의 식자층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다 조용하고 식자층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냥 보통명사가 되고 부정선거의 제도화 고착화가 여러분들 완성되게 되면 국민들은 완벽할 정도의 참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권력을 그냥 여러분들 국민들이 박수치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치는 쪽이고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기는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핵심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요리하기 위해 가지고 일곱 번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정선거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덮고 넘어갈 겁니다. 언론들은 침묵하고 여당도 침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얼마나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권력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자비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그렇게 침묵하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한동 법무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으로 출마해가지고 청와대 개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다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간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정도까지 다 밝혔는데 왜 여당이나 대통령이 침묵하느냐 이야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침묵 안 하면 같이 여러분들 공동폭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2016년 6월에 실시됐던 이준석과 나경원이 이런 맞붙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ars는 손을 대기가 좀 힘드니까 나경원이 이겼던 선거를 이준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국힘당이 왜 침묵하느냐 이거는 게임 시어리를 가지고도 설명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까 까 까 봐 너희들은 깨끗해 우리도 깐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가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큰 도독놈 작은 도독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큰 도독놈들이 작은 도독놈들이 갖고 있는 작은 여러분들 약점을 빌미로 잡아 가지고 결국 국가체제를 자기 수중에 다 집어넣는 거죠 . 일곱 번 여러분들 덕표 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쪽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 려고 했던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료진 세 번 남은 공직선거가 정직한 선거 선관위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아름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표 수를 조작하는 방법은 디지털 조작 전산조작을 사용합니다. 전산조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위해서 투입 되어야 될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를 하려면 인쇄소에서는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되고 위조투표지에 여러분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고 투표함 속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야 되고 그러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사람들 눈치를 봐 가지고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는 100장당 35장을 훔쳐야 되냐 아니면 25장을 훔쳐야 되냐 10장을 훔쳐야 되냐 조작값을 35%를 정할 건지 25%를 정할 건지 10%를 정해 가지고 입력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조작값을 상당히 낮춰 가지고 서울의 여름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평균 15%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5% 조작값 100장당 5장을 훔칠 정도로 좀 눈치를 봤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으니까 너무 그냥 스타일 구기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조작하자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라도 한 7번 정도 조작하게 되면 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도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은 3분의 공직선거도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2027년 대선이 되면 무선 여러분들 뭐죠 구슬치더라도 결국 은 좌파들이 다시 권력을 접수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 민의를 반영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일이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너무나 제가 애통해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본성적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장기집권 체제로 가는데 이걸 막아야 될 여당 사람이나 대통령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 소수만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걱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우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느 놈이 되면 뭐하노 내 한 께 밥 들어온 일이 아닌데 밥이 들어오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되면 이번에 못 고치면 저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음 선거 4월 11일 선거까지는 이 선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 하겠지만 그다음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모든 종류이 뭡니까 공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정선거에 재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두루가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진로 가 정해지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 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세력 들의 여러분들 줄을 내가 먹고 사는 사람들 주자가 기하급수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르헨티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중 여러분 영합주의가 여러분들 한 세대를 깊들고 난 다음에 못 벗어나 지 않습니까 막 물가상승률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를 미국으로 보낸 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 한 번 그렇게 선거 부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를 가지고 대부분의 더불음주당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호남권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만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덕표수 조작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 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국정을 여러분들 요리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이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고쳐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수간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국가가 침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저와 동갑이고 7.9 학번이지만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딴지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 뿐이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는 윤 대통령은 전혀 안 다두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냥 전혀 그냥 뭡니까 그냥 영어로 디스 리가드라고 합니까 그냥 제쳐버린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외면할 정도가 되면 다른 것을 뭘 뭡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국가가 내부의 적들의 침략을 당해 가지고 침략을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참정권이 여러분들 완전히 약탈당한 것이 7번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이나 여러분들 권력을 침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할 정도가 되면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함께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개혁 개혁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소야대가 고착화가 될 건데 한미일 여러분들 뭐 협력 강화 임기 마치고 나면 바로 원위치 하는 데는 뭡니까 며칠 안 걸릴 겁니다. 신중 국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겠죠 그런 나라를 뭘 이름 좋다고 주한 미군을 여러분들 주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여야가 모두가 다 덮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병호 tv가 이러면 생산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합니다. 문 정권에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만이 너무도 딴짓을 여러분들 걸 수 없을 정도로 숫자 조작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겁이 나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 뼈아픈 부분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혜주나 여러분 김시한이나 박찬지나 김용빈이 내가 하는 이야기 에 대해 여러분들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20대에 이런 박사를 했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저작도 이런 100여 건 정도를 남겼고 뭐 이렇게 이름도 사람이 진지합니다. 성실하고 집요하고 끈이 있고 무슨 여러분들 뭡니까 언론 이름 출신 처럼 그냥 뭐 그냥 내 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을 그냥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를 대한민국에 이어야 대통령이 다 뭉개는 겁니다. 본인들 이익에 이런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방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해서 광팬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아주 수주의를 조절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정중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도덕질도 이런 보통 도덕질이 아닌데 이유야를 불문하고 국가를 도덕질 하는 짓이 발생했는데 무슨 여러분들 중차에 대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공식적인 석상마다 자유가 어떤니 정의가 어떤니 법치가 어떤니 공정이 어떤니 그게 여러분 호소력이 있습니까 호소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선적이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모실 때 지도자가 솔선수범 해야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미사옥을 써 가지고 자유를 35번 이야기했다 75번 이야기했다 아니면 내 함께 이런 대통령 맡기면 천 번이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행일치가 안 되는 것은 그 은행일치가 언제든 선거 부정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감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발견해낸 것 북한 해킹에 대한 점검으로는 없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 열성적으로 떠들었던 것이 뭔가 아니까 우리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선관위의 서버 등을 비롯한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뻥을 쳐온 겁니다.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온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정원에서 여러분 발표한 것 중에 다른 것 다 여러분들 다 집어치우고 핵심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그냥 자기 집 화장실 도날드듯이 이런들 덜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인터넷망으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근이 얼마인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을 제쳐두고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자기 집에서도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임시 사무에서 덕표수를 조작할 수 있고 스타벅스 여러분들 강남역 카페에서도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덜락날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선관위가 그동안 울부짖어왔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선거 부정을 규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전문가들하고 선관위 측의 쟁점 가운데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국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가 이거였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여러분들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아들이 그 기간에 상당히 여러분들 고위직에 속하는데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걸 다 여러분들 제공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때 여러분 그분의 성함이라는 것을 제가 안 담아놨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 준 겁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 4월 여러분들 한 5월달 무렵입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IP번호 이런 걸 여러분 열어주게 되면 그냥 밖에서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국정원도 정치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북한 해킹에 당할 우려가 없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딴 건 다 여러분들 집어치우고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접속하거나 선관위 전산장비 일체이름 접근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뭡니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선관위가 목을 메고 여러분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인터넷망을 통해 절대 선관위 들어올 수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한 허연 거짓말, 벌건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이 국정원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선관위가 주장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정직하다. 우리는 나쁜 짓 한 거 없다. 우리는 착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모족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엇에 비하할 수 있습니까. 총을 쏜 놈은 없는데 총을 맞아 피를 여러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살인된 사람이 발각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한 일이 뭐죠. 2017년 대통령 승부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여러분들 바로 출입구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여러분들 그 피를 흘리고 여러분 쓰러진 총격에 여러분들 살해당한 사람이 발각이 됐는데 선관위 측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 총을 절대 쓴 적이 없답니까. 왜 총을 쏘려면 전산 조작을 하려면 인터넷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목을 메고 우리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로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세상 속담에 여러분들 불을 안 때웠는데 연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조작이 돼가 이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런 바로잡히는 날이 생기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시는 민경욱이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가장 크게 공언한 사람들은 뭐죠. 덕표수 조작을 세상에 완전히 까발긴 제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간에게 주는 이런 최고의 이런 훈장이 자유메달이라고 미국은 자유메달을 줍니다. 자유메달급의 조재현이 함께 여러분들은 뭐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덮는데 가장 크게 귀한 조재현이 함께 뭡니까.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참당합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참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구하려면 나라가 나라다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와야 되지 않습니까. 답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은데 어떻게 누가 존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와이프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도덕질을 여러분 했는데 그 도덕질을 국가의 지도청들이 다 이름들 덮는 겁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실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는 골로 가도 뭡니까. 아무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완용이 이름만큼 나쁜 놈들이 이름대한민국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이름만 접근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선관위의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은 감사의 선관위 감사의 핵심 포인트를 황교안 여러분들 전 총리가 지적하는 것이 이 한 문장입니다. 선관위의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인터넷망으로 들어가서 여러 경로로 선관위 시스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부정선거 세력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조작된 것을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됐던 그 선거부터 완전히 다 밝힌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기념비적인 업적인 겁니다. 국내 부정선거 세력들이 접근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런 주장에 선관위 측 아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선거 데이터 뒤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여러분 누가 다 빨갛게 낸 겁니까 수학적으로 누가 분석해 수학적으로는 이나대학 공대 교수를 하신 허병기 교수님이 수학적으로 다 분석했고 데이터 분석회가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것은 제야 전문가가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나도 여러분 사람이지만 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사악함을 그냥 은폐하는 대열에 대법관들도 여러분들 다 그 대열에 서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똑똑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은 다 문산 쳐다보고 검찰총장은 뭡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고 언론들도 참 책임이 큽니다. 당신들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 장악돼 가지고 2,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결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특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선거 부정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완전히 전자투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름 수도인 카라카스 이름들 특정 지역에서 다 전산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약일 건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알고 이것을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꼴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거 문제를 가장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파헤치한 민경욱 여러분 국투본 상임 대표가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선관위 서브 보안점검 결과 국선관위는 거짓말을 말했고 우리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비록 빵팔에는 없지만 이 작은 승리를 즐기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번 건이 왜 중요하냐. 외부의 모처에서 인터넷망을 덜락날락하면서 선관위의 특표수를 모두 다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진 셈입니다.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 계속 거부하기 위해 선관위 측은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할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다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변호해 왔습니까. 선관위 측 주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저분한 여러분들 거짓말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개표 결과 집계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보고 담당자가 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한 개표 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개표 결과 보고 집계시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개표 보고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다 거짓말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여러분들 감사의 여러분 결과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주장 선관위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인터넷망과 여러분들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자기들의 이름 근거를 대기 위해 가지고 전용 인터넷망을 사용했고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것이 허위로 발각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설령 만보 여러분들 양보해 가지고 선관위 측을 수용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모든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해 온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잖아요. 그것을 사주하고 명령한 더불음주당 내의 핵심 세력들 586운동군 중에 핵심 세력들도 문제가 있지만 참 그걸 받아 가지고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을 해 온 것이고 거짓이 어떻게 가능했냐가 지금 이번에 상당 부분이 발각이 된 겁니다. 외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나 ip 정보 같은 것을 외부 사람들이 입수하게 되면 내부 선관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 해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앞에 말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방송사에서 나가는 자료 따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따로 개표 상황표 있으면 개표소 있으면 짓게 되는 거 따로 다 따로 온 겁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발표해 놓으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여러분들 뭐죠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시켜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총수에 맞춰서 딱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에 제금표 현장에서 온통 다 거짓말 가짜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 하지만 키가 차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후기 조선 조작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다 방산이 최고다 하지만 선거가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불당의 하명을 받아 선관위가 덕표수를 다 만들어서 뭡니까 일곱 번 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은 다 두더지처럼 숨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왜 더 카르텔이라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까프카가 이런 만든 왜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겨우 한 40만 50만 정도가 받고 대부분 우파의 대형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먼저 본인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이익만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회가 외침을 당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그냥 내 이익 내 뱃속에 들어오는 무엇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